다음은 이제 긴 침체기가 시작되다. 미래를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한 40% 정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내놓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00%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망이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침체기가 시작되다. 결론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주택시장이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럼 앞으로 8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기 정부가 등장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차기 정부도 그냥 집근 말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부동산 전문가 시각이지만 또 미래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이거 참 한번 기담아 들어둘 만한 그런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부동산의 사이클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보안기도 좀 오래 지속되지만 일단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5년, 7년,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장기 침체에 빠지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건데 제 판단은 한국의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의 하락, 성장률의 추락, 거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장악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새롭게 보는 거죠. 새롭게. 한번 보시죠. 이 차학봉 기자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 인터뷰를 상하로만 나누어 가지고 있게 하는데 아파트가 40% 정도 폭락할 것이고 7년간은 집을 사지 말아라. 폭등 후 폭락 맞춘 그런 전문가인데 2030년 매수론을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 자신이 아파트 문제에 대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전망하는 장기 전망을 갖고 이게 그러면 2030년에 만일의 바닥이라고 하게 되면 실물 경제 성장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이 5년 털로 잠재 성장률이 1%씩 계속 떨어져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또 더 큰 문제는 정치 세력이 또 그 당시에 누가 될 것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인 거죠. 기자가 묻습니다. 차학봉 기자가.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이현철 부동산 사이클 연구소 소장이 평균 중 한 40% 알아갈 것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건매물 중심으로 일부만 거래되고 있고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볼 수 없다. 40% 정도 여러분 내려간다는 겁니다. 다시 또 차학봉 기자가 묻습니다. 하락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냐. 다른 전문가보다 저는 좀 길게 봅니다. 하락장은 7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년 정도는 하락하고 2년 정도는 횡보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7년이면 2030년이지 않습니까. 2030년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가, 가계, 기업 다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거고 크게다 여러분들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2030년이 됐을 때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겠냐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대개 여러분들 국민들의 지갑이라는 것은 평균 성장률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지갑의 두께는 평균 성장률하고 비례하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죠. 하락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락기간이 길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의 하락장이 2013년까지 지속됐습니다. 리먼 사태 직후에 일부 지역에서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지루한 하락 및 정체 구간을 거쳤습니다. 이번 하락장도 그때와 비슷하게 7년 정도 하락 및 정체기를 거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답변을 하시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이 하는 것은 그 아파트 분야 전문가답게 자기 전문 분야에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전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분보다도 좀 다양한 그런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예를 들면 아파트 시장 자체가 2030년 정도가 바닥이 될 정도로 7년 정도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실물 경제도 보고 실물 경제는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잠재성장률이. 그리고 계속 재원을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또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다음에 총선이나 대선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이 이현철 소장이라든지 아파트 사이클 소장이 고려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럼 2030의 바닥이 다는데 돈이 있어야 이러면 아파트를 살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이분이 고려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전망이네요. 하락장이 7년 정도 지속된다면 무주택자들은 7년을 기다리는 이유에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저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차학봉 기자가 이런 부분에 또 조회가 깊기 때문에 주식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닥에서는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쯤에 미리 사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바닥을 알 수가 없죠. 주식시장도 바닥을 알 수가 없고 부동산 시장도 바닥을 알 수가 없고 바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소장이 전망하는 것도 대부분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전망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저는 2030년 전후에는 눈을 감고 집을 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때가 바닥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주택자들은 참아야 됩니다. 그게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바닥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2030년이 바닥일 것이다. 이거 7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는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 있고 실물 경제가 얼마나 가라앉은 상태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저는 항상 정치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쥐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그때 여러분들 바닥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이현철 소장은 그런 요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크게 이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조건들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시장만 보게 되면 2030년이 바닥인데 만일에 이 주택 전문가의 전망이 맞아떨어진다면 저는 이때도 바닥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참 흥미로운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좀 더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런 각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소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번 다뤄봤습니다.